오늘 은혜받고 성취단 알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그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아멘 치유소미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기 이전에 세상을 보는 눈을 비롯하여서 문제와 사건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 자신들의 영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무지 영적 무능 상태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러웠고 그래서 세상을 쫓아다녔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욕도 하고 사건들을 보면서는 불안에 떨기도 하고 그 속에서 붙잡혀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나니 이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 죄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재앙이오 문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그리고 사단의 종로를 타며 영적인 문제로 병들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이시며 또 용원을 소생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10편 103편 2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거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7회 긋기 15장 26절을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아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 살이 도단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아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생명 주시고 복음으로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우리가 치유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치료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재앙에 빠진 전 세계를 치유하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바로 237과 5청 정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그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단 뭘 붙잡은 사람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불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서밋의 축복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함께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불신자들도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붙잡고 복음으로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서밋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 질문의 밑바탕에는 주도권 싸움 보이지 않는 자리 싸움이 깔려 있는데 누구를 이렇게 겨냥한 말이냐 예수님의 수제자인 바로 베드로를 겨냥한 것입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제일 큰 사람처럼 느껴지고 여겨지는데 천국에서도 그렇습니까 제자들 뿐만 아니라 범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내 기준 그리고 내 중심적인 틀 나도 모른 사이에 하나는 보다 내 자신이 먼저이게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바로 교만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더 잘하지 않냐 이런 소리를 들기를 원하고 내 이름을 나도 모른 사이에 안 하려고 하는데 드러나고 못 한다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칭찬 한마디에 대면 나도 모른 사이에 우쭐쭐 대어지면서 인정받길 원하는 이런 창세기 3장의 틀 이걸로 각인뿔이 채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분 받아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의 모든 것에서 이미 죽었다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샛들은 샛 그래서 주님과 함께 위드 인만의 원리스가 되어졌을 때 나는 없고 누구만 있냐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란대요 이 직분을 통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크냐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제일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연약합니다 순수합니다 다른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냐 부모님의 말씀 오직 부모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품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의 절대적인 믿음의 순수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기가 되어지면 내가 나타나요 내 자아가 나타나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의 말씀에 불순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나아가는 것처럼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사안은 어떤 자냐 겸손을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순수하게 순정하는 삶이요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낮아진다는 참된 의미를 찾아보면 멸시, 참대, 군력 이 모든 것들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함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수고와 또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모욕과 조롱을 받고 조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낮아짐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하셨던 그 낮아짐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따르는 그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겸안이죠 겸안함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야구부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안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겸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에 휩쓸려 다니고 속국되어서 포로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물질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물질에 지배받고 또 물질에 인도받은 사는 자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세상에 무너진 인정욕구에 보여지는 것 성공의 탑을 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으로 곧바로 가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이걸 하나님은 교만함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신명계 8장 2절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요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같이 간 세상의 그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답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하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힘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바로 뭐냐 오직 그리스도 내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고 물질을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주인 되어서 다스림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바로 사도인전 1장 3절의 말씀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구하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도인전 1장 8절의 그 말씀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며 삶을 치유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치유되어 여러분의 가는 현장, 직장, 맡고 있는 기관 이 나라, 이 민족 전세계 2, 3, 7까지 우리가 살리고 치유되어지는 그 축복의 서밋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의 절대 가치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작은 자 중 하나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절대 가치 우리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놓아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십니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양을 찾아서 헤매시고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들 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3, 7을 살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 중심이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란 이 말은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은 직분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나 신앙으로나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서 쉽게 상처받고 실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사전에 말씀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하여서 채소만 먹을 수 있는데 서로 먹네 안 먹네 내가 맞네 안 맞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그를 세우시는 권능도 죽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 속에서도 우리의 틀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고 믿음이 없다고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연약할 때 먼저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들로부터 저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되었던 있는 분들로부터 사랑의 수고와 성김을 받았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수염과 헌신 배려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여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리 주변에 붙여 놓은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예수님의 성김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간에 우리에게 지역에 우리에게 그 모든 직장 현장 속에 불신자들을 또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성기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나를 덮어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나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영혼을 식족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연자한 믿도를 그 목에 매고 바다에 빠트려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메워주신 그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잃어버린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로 확정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신 가정과 직장과 현장과 사역과 그 모든 것에서 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직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맡겨주신 주의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그 중심을 가지고 치유하는 축복의 축복의 증인으로 축복의 증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된 자 마음이 상한 자 잃어버린 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또 성금으로 품고 또 성금으로 품고 찾아가서 너희는 가서지 너희는 와서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삼아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힘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면서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치유서 어메세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 모든 아른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또 기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증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셨다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약하고 병들고 정말 소외되어지는 그 모든 영혼 영혼을 찾으시면서 오는 사람을 치유하셨다고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크리스도의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장점을 장점을 들어서 칭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입으로라 우리가 생각으로라 보는 눈의 해석도 살리고 힘줘서 그래서 우리가 언약 복음 안에 공동체의 가정 공동체의 기간 공동체의 우리 교회 이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한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가 참된 서밋의 삶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하고 주님 보시기에 칭찬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